뭐하려고? 이이이이이 내가 저 때 말한 거 갖고 왔지 그게 뭔데? 히히히히 내가 또 말해본.. 아 됐고! 뭐냐고? 에? 아직 말도 제대로 안했는데 왜 끊는겨? 또 쓸데없는 소리 할 거잖아 뭔지라 말해? 월드페리도넛 그건 또 뭐야? 이이이 이게 먹어보니까 노티드보다 맛있더라고 요즘 도넛은 노티드가 짱인 거 아냐? 에이 거긴 케이크가 더 맛있고 도넛은 여기가 나아 그래? 어디서 파는데? 나는 현백팡조 나이스웨더에 샀는디 아 됐고! 거기만 팔아? 오늘 저렇게 빨리 끝내? 뭐 서울 여기저기서 팔아 대충 대답하지마 얼마야? 이 2,900원부터 5,000원까지는디 오늘은 니게만 갖고 왔지 내게 뭐야? 우유 3,300원 크림브릴레 3,700원 보스턴 크림 4,000원 피넛버터 5,000원 나머진 왜 안 가져왔어? 이이이이 내가 근 두 달에 걸쳐서 다 먹어보고 제일 맛난 걸로 니게 갖고 온 겸 특징은 뭐야? 비싸고 먹고 나서 입에 남은 기름맛이 맛있어 먹어봐 그래? 맛은 어때 우유부터? 느끼해지않고 쫀득한 반죽에 달달한 우유크림 크림브릴레는? 야 이건 진짜로다가 크림브릴레 맛이 나 근데 크림브릴레가 뭐야? 커스터드 크림에 설탕 녹여서 막을 만들어갖고 달달 뽀락하니 부드러운 도넛인디? 거기까지 이미 충분해 보스턴 크림과 커스터드 크림에 초콜릿 입혀갖고 덜 달달한디 존맛이야 짧고 좋네 피넛버터 말 그대로요 피넛버터를 입히고 안에다 꽉 채워놔가지고 이게 진로 달어 순위 정해봐 보스턴 1위 크림브릴레 2위 피넛버터 3위 우유 4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내가 볼락하고 한들이 맨날은 아니라도 한 번씩은 먹었지